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0.63% 하락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0.12% 상승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850억 매수 기간들은 700억 매도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 1250억 건 나와줬습니다 선물시장 소량 매수 포지션이었고 달러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살짝 아쉬운 모습이 나와줬어요 이 와중에 프로그램 매수는 7300초량도 들어가줬구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다지 뭐 유의미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유의미한 무엇인가 나와주진 안아줬습니다 새롭게 이제 나와준 이슈거리가 있으면 그 이슈거리라도 체크를 해줄 텐데요 여전히 그 이슈거리 자체도 나와주지 않았다 라는게 좀 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뭐 로봇 에듀테크라고 해서 에이럭스가 연내 상장을 도전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뭐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로봇관련주들이 신규 상장주로 이제 상장을 하면 그만큼 로봇관련 기업군들의 조금 더 이런 분위기를 훈풍 바람으로 이끌어준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만한 키워드이구요 여전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기관수급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을 잡아주는 부근에서 명확한 기관수급이 들어와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같이 체크를 해봤을 거에요 저하고 같이 보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보셨는데 이거 부정하실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관들은 이 구간에서 명확한 매수포지션이 나와줬고 매수포지션이 나와주다 보니 주가는 올라가줬어요 비록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지언정 기관들의 힘에 주가는 올라가는 판성을 잡아줬죠 근데 최근에 특이상으로 보자면 최근에는 기관들의 매수유입과 수급 자체가 그다지 뭔가 드라마틱하게 나와주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뭐 외국인으로 와줬더라구요 아주 그냥 의미없는 아주 소량의 물량이었고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을만한 키워드였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더 꾸준히 매수유입이 들어와줘 아주 아주 주가 방어도 만들 수 있구요 어느정도 포지션을 다시 한번 위로 잡아줄 수 있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져주다가 갑작스럽게 연속성이 끊겨버렸죠 기관들이 어느 순간에 이 매수를 잡아주는 포지션에 대한 연속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거에요 근데 그 거래일수가 벌써 거의 한 8거래일 가까이 그러니까 2주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해나가고 있구요 방향성을 이제는 잡아줘야 됩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느정도 그에 대한 방향성 기관들이 잡아줄 것이고 그들이 포지션을 잡아주는 순간 알테오젠이 이제 다음 사이클 즉 다음 사이클 자체가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지금 상황에서 알테오젠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조금 더 지켜보고 포지션 체크하고 그러시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론상으로 라고 하면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일 반등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지만 내일부터 이제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원도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허분지의 TV 무료 시험도 꼭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종목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BIP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4종목 정도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챙겨드릴 것이고요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꼭 받으시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두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